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의 오름님입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운 겨울에도 등산을 많이 하시는데요. 겨울 등산에서 고통스러운 것은 뭐니뭐니 해도 손씨름인 것 같습니다. 장갑을 착용을 했는데도 손이 씨름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러면 운행 중에도 손이 싫어서 상당한 고통을 동반합니다. 보통 손이 씨름 현상은 손으로 혈액이 충분히 이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하체 같은 경우 신장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등산 중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혈관을 수축 및 팽창을 시켜서 혈액의 이동이 원활합니다. 하지만 손은 등산 중 거의 움직이지 않아서 혈액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고 손이 시려운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처럼 추울수록 손과 발가락 같은 말단 부위에는 혈액을 보낼 때 우선순위에서 더더욱 밀리게 됩니다. 겨울철 등산 시 손이 시려울 때 간단한 해결책은 먼저 팔을 어깨 높이로 올려서 손을 쥐었다 폈다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손 잼잼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팔을 크게 원을 그리면서 흔들어 주시면 혈액이 손이 말단 부위까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 시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 중 중간중간 스트레칭 같은 동작으로 손을 자주 움직이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이 근본적인 해결책들은 아닙니다. 손이 너무나 시려워서 고통스러울 때나 예방할 수 있고 간단히 할 수 있는 동작들로 추위로 인한 손 고통을 순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혼 시림 방지의 올바른 방법은 등산 장갑을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고 손을 자주 움직이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 항상 추운 겨울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